머리가 견이 나잖아요 몸이 견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가고 몸이 가고 머리가 가고 머리가 가고 아까 옆으로 였어요 저는 잘 되는 거 같아요 피디님 한 번 해볼게요 피디님 자 앞으로 뚱 뚱 뚱 이렇게 엔테로 어우 잘하셔 뚱 엔테로 엔테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네요 인류의 시간이에요 엔테로 자 이번에는 힘이 나올 때는 허벅지죠 자세를 낮춰보세요 개구리 자세 개구리 자세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뿅 뿅 뿅 뿅 아 그쵸 뿅 뿅 아 그쵸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힘들다 안되네 네 둘이 자랑 뿅 뿅 둘이 자랑 뿅 뿅 그쵸 이 상태에서 팔이 먹이가 있다 먹이가 있어요 딱 움직이는 거예요 신선 피디님 먹이 어디 있을까 앉았어 그쪽에 네 자 제로엔 상태에서 먹이를 한 번 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스테카토 아 네 스테카토 오오오 네 스테카토 오오오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? 먹이가 있으면 갔나요? 아니지 혀가 있잖아 아 혀가? 혀가 있잖아 개구리 혀가 있잖아 어떡해 딱 이따가 아오오오 아셨죠? 자 다시 제로인 상태에서 뿜 어?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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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 근데 갈 때 이렇게 턱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잡았다 오응 쑥 아 그렇죠? 크스튭 으흠 으흠 기다리지마 기다리지마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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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무슨 소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. 근데 한 발 더 나가야 돼. 점프해서 나뭇잎에 앉아. 나뭇잎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. 네 여기까지. 그럼 모르몬트 PD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야 훌륭하시다. 어 그래. 재도전. 항상 그 아 항상 약간 못 미쳐. 2% 문제. 2% 문제.